이번 시간은 메인 툴바에 있는 셀렉션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툴바에 보면 Create Selection Set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텐데 초급자 분들이라면 처음 사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장면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선택을 많이 하게 되고 선택한 부분들을 또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선택을 기억시키고 부분별로 선택을 해 놓고 그것들을 원할 때 선택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기본 기능이지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작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모르면 사용할 수 없고 알면 사용할 기회가 생기는 그런 툴이기도 합니다 먼저 장면에 물체가 있는데 물체는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지만 그룹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 볼게요 외부에서 윈도우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지금 뷰에 보이는 윈도우를 선택하고 Create Selection Set에 윈도우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제하죠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앞에서 입력했던 윈도우가 있습니다 윈도우를 선택하면 선택을 했던 물체들이 다시 선택됩니다 윈도우에 해당하는 그 물체들이죠 뒤쪽으로 가보게 되면 또 윈도우가 있죠 만약 이 두 개를 더 추가하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그룹을 잡기도 하겠죠 이렇게 엔터를 이용해서 꼭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을 잡게 되면 계속 잡을 수 있겠죠 탑에 있는 윈도우 엔터 이렇게 해서 지금 유리는 다 셋을 잡은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Selection Set 앞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가 만들었던 선택 그룹들이 이렇게 이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장면에서 선택할 수 있죠 이름을 선택하고 장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선택할 수는 있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리는 한꺼번에 그룹을 잡아 둘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룹들을 전부 다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Create Selection Set 입니다 다른 물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물체들이 있죠 장면에 아니면 안쪽에 있는 가구라던가 물론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레이어하고 Selection Set을 같이 사용하면 모델링을 하거나 기타 작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Selection Set이 있다 그러면 탑 윈도우도 윈도우로 드래그 해 놓고 여기 플러스가 없어졌죠 뒤에 있는 윈도우도 윈도우로 드래그 해 놓으면 윈도우 안에 두 개의 있던 그룹이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럼 윈도우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창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남아 있지만 실제로 선택되는 리스트는 윈도우가 된 거죠 창을 닫고 선택되지 않았을 때 윈도우를 선택하면 우리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장면에 있는 모든 윈도우는 선택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윈도우가 있었죠 이것들은 선택을 해도 장면에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윈도우에 다 넣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이용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장면에 플랜을 하나 만들고 우리가 간단한 모델링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모델링 작업을 할 때 Selection Set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물체를 Editable Poly로 만든 다음에 폴리곤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폴리곤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쪽에 4개 1이라고 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4개 2라고 하고 엔터를 눌렀어요 그러면 두 개의 Selection Set이 생겼잖아요 1번과 2번 이걸 이용하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지만 기능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1번과 2번이 합쳐진 6개를 다 선택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 이런 거예요 건축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창문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창문 면들을 다 선택하는데 앞에도 있고 층별로 있고 굉장히 많죠 1층을 선택하고 Selection Set을 잡은 거죠 그다음에 2층을 또 선택하고 다른 Selection Set을 잡은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윈도우를 한꺼번에 다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합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해보죠 앞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름으로 Selection Set을 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앞에서 했던 오브젝트랑은 다른 창이 뜨죠 여기서 두 개의 Selection Set을 선택하고 컴바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름을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두 개를 합칠 이름 A라고 하죠 그럼 A가 생깁니다 OK를 하고 A를 선택하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여섯 개가 선택되죠 만약에 Dtach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Dtach를 할 건데 Dtach를 하기 전에 이 선택된 부분들을 기억시켜 놓는 거죠 O라고 기억을 하고 엔터를 눌렀으면 O가 기억됐겠죠 면들을 Dtach 합니다 Dtach 할 때는 복사를 하면서 Dtach를 하는데 복사하면서 Dtach를 하게 되면 선택된 부분들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그럼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두 개는 괜찮은데 만약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경우에는 일일이 다시 선택하는 게 어렵겠죠 그럴 때 Selection Set을 사용하면 바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Dtach 할 부분들을 기억시켜 놓고 복사하면서 떼냈다가 또 그 면을 선택해서 다른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Selection Set입니다 맥스에서 선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메인 툴바에 있는 Selection Set도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메인 툴바에 있는 Selection Se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